신월칠동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전해드린 것처럼 양천구 신월칠동 일대 기존의 11, 12층 수준의 개발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면서 14층에서 15층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성 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기존보다 층수가 2개에서 3개 층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에서 현저히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까다로운 절차라든지 그리고 혹은 위원장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적인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됐고 또한 기존보다 사업성도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속도감도 더욱더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서 들어가는 과정의 요소들의 부대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 지역에 신속 통합기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원주민 지원 대책, 주민 간의 갈등이 등 문제도 초래하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있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재반 시설에 새로운 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게다가 특히 신월동이나 이제 양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라든지 옆에 바로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단지들이라든지 이런 데 커뮤니티라든지 직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가격 격차가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개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현재 원주민들의 반발은 크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개발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 노후화된 도로라든지 또 접근성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화롭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재개발 지역 특히 이런 지역에 반대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성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타 지역과 다르게 크게 진통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형성된 이후에 도로가 좀 협소하고 기반 시설도 부족했던 곳인데요.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아 예,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서울 도심 내에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게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구획이라든지 도로 정리가 되면서 지가가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목동 지역을 좀 언급했는데요. 근거리에 붙어있는 지역이면서도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지가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생활 인프라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 하정민 계권 교수였습니다.